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이소이입니다. 제 성격은 차분하지만 솔직한 편인 것 같습니다. 가끔은 덤벙된다고도 말을 해요. 강영은 마음이 넓고 안정적인 사람, 키가 조금 크시고 선이 굵으신 분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푹 안겼을 때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. 제 매력 포인트는 잘 웃는 거, 잘 듣는 거, 이거. 손 조심하세요. 네. 어때요? 참았어요. 근데 저거 그건 좀 못하겠어. 나도 안메어 가지고 계실 것 같다. 다 여기는 처음에 찾 Тут. 안녕하세요. 즐거운의 놀라운 기회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? 네. 안녕?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김세준이고요 제가 이성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제 매력 포인트는 다정함, 그리고 좀 편안하게 해주는 편안함 읊는 슬쩍 귀여운 귀여움이 되어있어요 취미는 테니스를 요즘에 좀 즐기고 있고요 테니스 실력이 썩 나쁘진 않습니다 만나고 싶은 여성분은 좀 되게 착하고 밝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좀 더 빨리 일어납니다 중간에 투입하게 되었는데 제가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있으면 앞뒤 상황을 가리지 않고 저만의 매력으로 박살내겠습니다 너무 육적으로 진짜 멋있게 생기셨다 진짜 오늘 길에 안 보는데 오늘 길에 안 보는데 오늘 길에 안 보는데 멀리 더 났어요 대단한 복종기이잖아 그리고 폭풍을 되게 대비해서 난 폭풍 빠져뻔습니다 됐어요? 대가죽 됐어요 그래 궁금한 거나 불편한 거 있으면 편하게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익숙소스 마늘하고 맛있어 됐어 와 진짜로? 응 이거 어려운데? 응 이거 어려운데? 이거 어려운데? 이거 어려운데? 이거 어려운데? 이거 어려운데? 제가 봤을 때 가장 잘 챙겨주는 사람은 소희씨가 제일 잘 챙겨줬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챙겨줘서 좀 편안하고 좀 더 적응하기가 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이소희씨 서생하겠습니다 이소희씨는 천공도로 갈 짐을 챙겨서 웃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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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 웃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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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어 차가워 집중 한국어 한국어 지금 한국어 이거 먹고 싶은 건데? 응 이거 금방 설마 한 입만 먹고 물어본다 나 이거까지만 가볍게 이거지 맛있어, 지리 지리 되네 나이나 추이 게임 먼저 맞춰낸다 스물일로 정확하다 진짜? 진짜로? 정확해, 어떻게, 알았지? 그냥 뭔가, 같 뭐, 진짜, 뭐, 지금 다 친구 해 두껀맛tern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좀 속상했는데 이 위치 나쁘지 못하는거 같기도 하고 좀 속상하게 돼 강아지 이해가 계속 틀었잖아 뭐 노리보는 네 과거는 아니면 수영장 영어로 얘기하다 바로 잤네 응 약간 아깝잖아 나는 밤을 새서라는 일을 다 누리고 가고싶어 체력 괜찮아? 이거 하고싶은데 이거 하고싶은데 너 원하는대로 할게 좋아 다 누려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가고싶은데 어떤 친구 얘기해줘 전국도 갔다온 소희 쟤 되게 조그매여가지고 신이 없을 때 그러면 소희가 다른 사람이랑 봐서 어떤 생각들은? 솔직하게 전국을 알아준다 걔가 물어봤어요 나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 그냥 너 편한다고 하는 거지 편한다고 했으면 편한다고 했으면 그치 그래서 실망 솔직히 했다 안 했다 요만큼이라도 그냥 걔가 하고싶은데 하는게 좋아 응 편한다고 했다 그러면 롱 롱 롱 롱 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